얄라 K-POP! 얄라 K-POP! 국내 최초 아랍이 대상 오디션! 얄라 K-POP! K-POP 아티스트를 꿈꾸는 수많은 아랍의 K-POP 팬분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.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정말 더 기대받은 것 같은데요. 1등은 과연 누가 될지! 7월에 방송되는 얄라 K-POP도 놓치지 마세요! K-POP을 향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꿈! NC 드림이 계속 응원하겠습니다! 꿈을 향한 여정이 쉽지만은 아프지만 너무 마음속에 그 열정을 잃지만 하신다면 함께 무대 위에 서는 날 오늘도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얄라 K-POP!